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현재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물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한두 건 보기도 어려웠던 강남구 지역 물건이 그것도 좋은 위치에 현재 18건이 나와있을 정도로 경매 물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추세와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분명히 굉장한 기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럼 강남구에 어떤 아파트들이 나왔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4건 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스피드옥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경매 검색에서 종합검색을 눌러보실게요. 그리고 소재지에서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를 선택하시고 내려서 검색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이 여러 개가 나와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관심물건 되어 있는 것들 4가지만 볼게요. 타워팰리스 빼고 우선 청담 자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타경 3565번이고요. 101동 2603호입니다. 26층이죠? 전용은 15평인데요. 21평형 되는 걸로 나와있어요. 이게 그래도 고층이라서 한강조망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탐나는 물건이에요. 이 청담 자의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약 3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귀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권 21억에 나왔다가 한번 변경되고 유찰된 다음에 16억 8천만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로 위치를 간단히 살펴보고 갈게요. 여기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사이에 있고요. 여기에 청담 자의 아파트가 보이시죠? 당연히 청담에 있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고 2012년 3월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여기 7호선 청담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확대를 해보시면 101동의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근린공원을 통해서 한강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위치에 있어요. 그럼 권리 분석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우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다. 이거 체크하셔야겠죠? 밑으로 내려보시면 감정평가에도 토지와 건물이 둘 다 평가가 되어 있고 건물 등기부 요약번호를 한번 보실게요. 2012년에 소유권이 유모씨였다가 2020년 1월 30일에 옥모씨 현재 소유자가 사옵니다. 사오면서 근저당을 설정해요. 돈을 빌려온 거죠. 채권 최고액이 22억 5천만원이었어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적겠죠? 그리고 또 같은 날에 근저당권을 하나 더 설정합니다. 4억 8천이요. 그리고 1년 정도 후에 세금이나 이런 공과금을 안 내서 압류가 이렇게 설정이 돼요. 주로 세금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근저당 질권이라는 것이 설정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온 겁니다. 이거는 집주인이 빌려온 게 아니고 근저당권자가 돈을 빌려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낙찰자랑은 큰 상관은 없고요. 다음 압류가 하나 더 있고 이제 임의경매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자 말소기준권리를 우선 찾아보면 2020년 1월 3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요. 낙찰자가 낙찰받으면서 돈을 법원에 내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말소기준권리 이후로 다 이렇게 소멸이 됩니다. 권리분석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임차인이 있네요. 임차인 김모씨가 있고 2020년 4월 13일이에요. 그런데 말소기준권리가 2020년 1월 30일 더 늦게 왔죠? 어차피 대학력 없어요. 그리고 배모씨도 있는데 이 사람도 2021년 2월 17일에 들어왔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니까 대학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1억이나 내고 왔어요. 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법원에다가 돈을 내면요. 여기서 보증금 중 일부를 받아야 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 겁니다. 명도 확인서에 낙찰자의 인감도장 찍어야 되죠. 함부로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죠. 이사 가는 날 내줘야 되니까 이 사람도 저희한테 협조적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요? 돈을 받을 수 있을 때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우선 이 사람은 대학력이 있나 살펴보면 주민등록과 전입신고 한날 다음날 00시가 기준이 되죠. 2월 18일 00시 이 대학력권의 효력 발생일이 견제당보다 빨라요? 늦죠? 그래서 대학력은 없습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볼게요. 우선 변제권 21년 2월 17일 주민등록과 전입의 다음날 00시에 요건이 생기고 확정일자는 2월 17일이죠. 2월 17일 주간에 효력이 생기는데 이 중에 늦은 날짜 기준이에요. 그래서 2021년 2월 18일 00시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예요? 2021년 2월 18일 이때쯤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선순위에 근저당권이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당해세가 있다면 이것들보다 더 먼저 받아가게 돼서 우선 변제권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좀 불투명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했나 이것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체크했죠? 자 그 다음에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나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경매 개시 결정 전 2021년 10월 5일 이전에 전입과 점유를 했어요. 21년 2월이니까 됐죠? 그리고 소액 임차인인가 확인을 해야겠죠? 이건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 했어요. 자 그럼 소액 임차인지 여부를 한 번 보면 되겠죠?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위로 올려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서울시니까 그냥 서울시 두시고 자 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있고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본다고 했죠? 일단 여기에 있는 기준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말소 기준관리의 기준 시점입니다. 말소 기준관리 날짜를 찾으시면 돼요. 말소 기준관리가 20년 1월 30일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데 1억 1000만원 이하일 때 3,7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은 1억 원이잖아요 보증금이 그럼 1억 1000만원 이하니까 소액 임차인에 포함이 되고 이 중에서 3,700만원을 소액 임차인으로서 먼저 배당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법적으로는 이렇게 3,700만원을 받아갈 확률이 높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법으로만 봤을 때 얘기고 판례까지 같이 검토를 해보면요 이 사람은 실제로는 돈을 못 받을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생각했을 때 이미 선순위에 근조당권이 이렇게 집값에 육박하거나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었고 이 사람이 전입할 때요 앞에 압류까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누가 봐도 아 이 부동산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물건이구나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상적이라면 안 들어갔을 텐데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임차인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요 이거 법에 있는 내용이어도 3,700만원 먼저 안 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낙찰받고 나서 명도할 때 이 사람한테 당신 이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얘기해 줘야 될까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람은 나한테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나와 협상이 잘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배당기일이 지나가게 되면 내가 돈을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당기일에 맞춰서 명도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권리 분석 살펴봤고요. 지금 감정가는 2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시세 분석까지는 안 해드릴게요. 직접 한번 알아보시면 되세요. 아파트 시세 분석은 쉬우니까 다음 물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대치동 음마 아파트예요.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죠. 최근에 좋은 소식도 들렸는데요. 19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최고 35층 33개 동으로요. 5,778세대가 건립 예정이에요.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로 첫 단추가 채워졌는데 상가 문제나 GTX 노선 문제 등 여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세권과 역세권으로 강남에서 매우 좋은 입지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기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경매물권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대치동 밑으로 내려보시면 부동산 통합정보 이음이라고 있거든요. 바로 가기를 클릭해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내려보시면 국계법란 말고 여기에 보시면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부동산 매매 거래 시에 일정 면적 이상의 것들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매입 후 2년간 임대 및 매매 제한이 되고요. 실거주 의무 조건 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매매 시의 얘기예요. 경매에서는 특례를 적용받아서 토지 거래 허가가 없어도 이런 물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조건도 없어요. 경매로 받으면요. 더불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안 내도 된다는 장점이 생겨요. 물건을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2022 타경 1467이고요. 신권 27억 9천만원이었다가 22억 3천 2백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2월 15일에 진행되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이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용 면적 31평이고 음마파트 중에서는 큰 평행에 속하고요. 이런 재건축 아파트는 이것 때문에 받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임차인 현황에는 채무자가 점유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임차인 권리 분석 확장일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요약본을 보시면요. 이건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 등기부 하나만 되어 있어요. 두 개가 아니에요. 소유권 이모씨한테 있었다가 21년에 송모씨가 27억에 사오고요. 몇 개월 있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30억 원 정도를 설정합니다. 돈을 빌려온 거죠. 그 다음 아무 다른 권리관계가 없고 24억 정도 청구 금액으로 임의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경매 진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권리 분석 따로 할 게 별로 없죠. 그렇지만 매각물권명세서와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이런 서류들을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등기부도 입찰을 하시겠다면 그 전날까지 직접 다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관리비 미납금 96만 9천원으로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세조사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은 삼성동에 있는 레미안 라클래시예요. 자세한 정보를 보시면요. 일단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7호선 청담역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인데 이제 입주 2년차입니다. 과거에 상하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이에요. 주변에 당연히 상권, 하권가는 충분하고요. 2019년에 청약 당시에도 115대1로 엄청난 경쟁률이었어요. 자 이 물건을 경매시장에서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강남권 신축의 역세권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물건이죠. 자 여기는 삼성동인데 여기도 대치동과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요. 경매로 취득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없고 실거주 의무 조건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권리 분석을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전용 25, 84제곱미터로 국민평형 아파트고요. 신권이 34억인데 1회 유찰돼서 27억 2천만원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건물 일괄 매각인지 체크를 하시고요. 자 등기부 요약번호를 한번 볼게요. 자 소유권이 주모씨한테 있었는데 매입하는 날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7억 2천 8백만원 채권 최고액으로 빌려와요. 그 다음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강제 경매가 5억원대에 들어옵니다. 강제 경매는 집행권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돈 받을 사람이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 경매를 따로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 권리 분석을 같이 해볼게요. 자 우선 말소기준권리가 2022년 1월 5일에 근저당권입니다. 자 전입이 1월 11일이에요. 자 그러면 대학력은 어떻게 생기죠? 전입과 점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야 되는데 더 늦죠? 그래서 대학력이 없어요. 자 혹시나 이 사람보다 먼저 이사 들어온 이런 가족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전입세대 열람하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 나온 정보만으로는 대학력이 없고요. 그리고 확장일자 21년 12월 29일에 받았습니다. 자 그럼 우선 변제권 언제 생기나 한번 살펴볼게요. 전입 점유한 게 1월 12일이라고 하면은 대학력권의 효력 발생일은 22년 1월 12일 새벽 00시고요. 확장일자는 21년 12월 29일 주간에 생깁니다. 이중 늦은 날짜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생기니까 22년 1월 12일 00시 기준으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8월 2일까지였는데 7월 15일에 했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최우선 변제권이 있나 볼게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전입과 점유했죠?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도 했어요. 자 그러면 6억 원에 360만 원 월세를 내고 있는데 소액 임차인일까요? 클릭해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22년 1월 5일이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보증금이 6억 원이니까 소액 임차인 안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자 그러면 배당을 해줄 때 순서를 보면요. 경매 진행 비용과 필요비 유익비가 먼저 받아가겠고 그 다음 받아가는 거는 여기 나온 대로면 근저당권이 1순위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사이에 임차인 이모씨가 끼게 되죠. 그러면 가압류 확정일자 그리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채권 이렇게 순서대로 남게 되는데 1순위 근저당권은 먼저 배당 받아갑니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 가압류가 있으니까 안분 배당합니다. 안분 배당하고 얘는 없어져요. 그 다음 확정일자가 이 뒤에 있는 채권보다는 무조건 앞서기 때문에 얘가 전액 다 받아가게 되고 남은 돈을 얘가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채권 금액을 다 합쳐보면요. 대략 2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실제 매물 나온 게 보면 같은 평균 때가 37억 정도 나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20억 원 이상으로 누가 낙찰 받기만 하면 대부분 다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절차로 인해서 채권자들과 임차인이 해피엔딩되는 이런 몇 안 되는 사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사건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은 압구정동 미성아파트인데요. 위치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압구정 미성 2차 아파트는요. 3호선 압구정역과 그리고 신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36년차 재건축 추진 아파트예요.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강남에서도 최고의 부천 중 하나인 압구정에 자리 잡고 있고 도보 5분 거리에 한강공원이 있고요. 현대백화점 본점도 인근에 있고 여기 가로수길도 있어요.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아파트 인근으로는 신사중, 현대고, 신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수한 학군, 그리고 편리한 교통, 그리고 편의시설, 재건축 투자 가치가 높은 이런 장점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미성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도 장점이죠. 여기에 있는 이 압구정 아파트들은요. 단지별로 재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림을 잠깐 보고 갈게요. 2016년 10월에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 지구 지구 단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역별 통합 개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규모를 통합 개발하다 보니까 각 단지별로 이해관계들이 상충해서 사업 계획이 계속 늦어지고 있긴 해요. 현재 이제 구역별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1구역에 미성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이 1구역과 6구역을 제외한 2에서 5구역까지는 조합 설립인가까지 난 상황이에요. 경매물건인 미성 2차 아파트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2021년 7월 21일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상태예요. 미성 1차랑 2차가 같이 있는데 대지 지분과 용적률 차이가 커서 이해관계 조율이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두 단지가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뜻을 모은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지켜봐야 할 단지 같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그리고 대지권 17평 정도에 전용면적 35평입니다. 그리고 감정가 36억 정도에 1회 유찰돼서 29억 정도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내년 1월 10일에 진행되네요. 내려서 권리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소유권이 몇 번 이전되고 현재 소유자가 사오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을 몇 달 있다가 또 받았어요. 그 다음 근저당 질권이 설정되면서 여기서 돈을 끌어온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임의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 분석상으로 신경 쓸 건 없어 보입니다. 다 소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세 조사를 한번 더 정확하게 해보세요.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좋은 아파트들의 물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초 감정가격이 큰 물건들은요. 한번 유찰될 때마다 그 폭이 큽니다. 그래서 더욱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죠. 이런 하락장이나 조정기가 왔을 때 경매라는 도구만 알고 있어도 간단한 권리 분석을 통해서 상급지로 갈아타기나 내 집 마련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죠. 내년에는 더 많은 물건이 나오고 기회가 올 거예요. 미리 경매 공부를 통해서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안내해드린 권리 분석은요. 유료 경매 정보업체 스피드옥션 정보를 기준으로 해드린 것이니까요. 입찰하시기 전에 실제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시고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감정평가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현장 조사까지 다 마친 후에 스스로 입찰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